경남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도입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인재 의원이 아동의 인구수가 줄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도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폐원과 해산 시 남은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에도 폐원이나 법인 해산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